정치 화투의 의원들의 가감 없는 설전, 정치 화투는 화요일에 있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로원 상계동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어제가 대체휴일에서 연휴였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들은 항상 이런 연휴 때 행사 있고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소속 이런 행사 같은 곳에 꼭 참여하신다면서요. 그럼요. 저희 지역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큰 길을 막고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요. 그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연휴가 그런데 또 길었잖아요. 저도 저희 집 아이들하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잠실 롯데 127층인가요? 롯데타워. 롯데타워. 서울스카이 거기도 가보고요. 난생 처음으로 경곡궁에 가서 아이들하고 한복 입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셨군요. 백승주 의원께서는 구미 내려갔다 오셨어요? 네, 구미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린이날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고향이죠. 삼성전자 본사에서 어린이들 초청한 큰 행사를 해서 체험한 행사를 하면 한 2만여 명이 모인다고 해요. 여기 가고 또 시가 관련 단체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시가 단위가 돼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해서 상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을 받는 게 있어서 두 군데 다니면서 어린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놀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말씀을 왜 드릴까 하는지 아시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구 행사는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만 국회는 지금 딱 멈춰서 오늘이 4월 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건 잠시 뒤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지난주 해외 출장 도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을 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인 통제와 더불어서 수사의 개시,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의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의 핵심이 경찰이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을 다 갖는 것은 또 다른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은 잘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됐던 게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소위 상명하복 관계여서 그거를 수평적 관계로 돌리자. 검찰이 김학의 사건 등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혐의가 명백함에도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았으니까 그걸 좀 나누자. 이런 취지인데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경찰이 정보와 수사 종결권을 다 가지면 혹시 또 여기에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저는 문무일 총장의 주장이 또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작년 6월에 경찰과 검찰 간에 정부 측에서 이 문제를 1차로 조정을 해서 당시에 합의한 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다시 수사에 종결권이 주어질 때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혹시 그게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다음에 상임위 등에서 논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폐해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또 문무일 총장의 그런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순주 의원님께서. 네. 현직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중에 있었는데 그만두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해외 순방 중에 던진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한 거예요. 민주주의의 패스트트랙이 셔어진 검경 수사 조정 방안과 또 관련된 공수처법도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거대 메시지를 갖고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 또 기욱을 하자마자 현재대로 가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 빈틈이 생긴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세부 내용적으로 어떤 조목이 어떤 조항이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죠. 오늘 또 뭐 수사 개시와 총결권은 구분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것도 나오고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담당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패스트트랙이 관련 기관 또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숙이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두 가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죠. 또 민주당에서 백혜련 대표 발의한 법안하고 또 권은희 의원이 발음이란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 이 부분도 서로 논의해 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밀 검찰총장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총장의 용기 있는 어떤 이의 제기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가 경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많은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추진한 자체가 민주주의에 입에 된다는 거죠. 그 내용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게 민주주의의 파괴직 효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절차적 측면을 제기한 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많이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석환 의원님.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백승주 의원님이 얘기하신 두 가지 법안은 공수처 관련 법안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일안이 올라가 있는 거고 또 사계특위에서는 사실상 쟁점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달에 검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혹은 과잉 수사를 할 경우에 일종의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혹시 그동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면서 나왔던 폐해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경찰 내 국가수사부 안에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재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1차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계특위에서 크게 쟁점이 안 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 강한 권력을 내놔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 강한 권력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는데 또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건 또 자기 소위 검찰 내에 여러 가지 동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고육지책을 포함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보고요.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늘 두렵죠.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또 그 새로운 길을 걷는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논의를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장외통쟁은 그만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백혜련 의원이 제안한 대표 발의한 법안하고 또 건행위원 공수처리 관련 법인데 자꾸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기한 민주주의 이외 국민기본권 보호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국한에서 해석하려는 건 제가 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 집 앞 걸어가고 권한을 유지하고 자기 권한을 강화 유지하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의 의미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하려는 왜곡하려는 어떤 그런 좁은 해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가 만나는 최근에 검찰 쪽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그 민주주의 질서에 입어야 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또 경찰이 수사를 하고 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이 공수처가 여기에 영향을 조사를 하고 영향을 준다고 할 때 이 수사, 기소, 판결하는 데 모두 공수처 눈치를 보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상권 분류 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검찰 쪽에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마 민주주의 위배의 논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성환 의원님. 일반 검찰의 개개의 의견까지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문미일 검찰총장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수사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동안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우려는 경청돼야 한다. 또 최종 선택은 입법자의 목이라며 자제를 요구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백승준 의원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저는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청와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민정수석은 이렇게 입법, 사실 조국 수석이 계속 사법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법개혁을 하기 위한 기구는 있습니다. 법을 만들던 국회가 만들고요. 또 전체적으로 법을 따지고 여러 가지 법률 체계에서 다른 법과의 충돌 문제는 법제처에서 다루고 이 전체적으로 사법개혁에 지금 법무부 장관도 있어요. 이런 정부 조직법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데 민정수석이 국회가 하는 일, 법무부가 하는 일, 법제처가 하는 일에 다 관리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민정수석의 업무 범위가 본인이 해야 될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추천도 제대로 못한다고 이런 부분을 나누고 자꾸 이런 입법부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좀 지나치다. 이건 사실 민주당 대표도 대표 비서실장인 대표도 있고 미당 원내대표도 있고 이런 분들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찾아가서 얘기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국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조국수석은 그런 부분에서 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지금 활동 범위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우리 백성주 의원님이 당의 최고 지도부가 아니시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이고 법체처가 할 일이라고 하신다면 장외투쟁은 그만하시고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국회의 한 축으로서 좀 의사제의 문제제기를 하고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청와대가 아니라는 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정책조정 비서관을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청와대는 소위 보이지 않는 비서 역할만 하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청와대도 일종의 대통령이 비서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대통령을 대신하여 내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당에서도 그걸 문제제기하지 않습니다. 정책실장 혹은 다른 수석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뭐랄까 언론에 기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슨 뭐랄까 무슨 지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는 수직적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라 수평적 민주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조금 더 익숙하셔서 그게 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걸 좀 시대의 변화상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의 유의같이 들리는데요. 수평적 권위주의 이런 말씀은 저는 신권위주의로 봐요. 청와대 비서의 고유의 어떤 모습이 비서라는 게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입원 있어도 말이 없다. 대통령한테 직원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지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원을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하나는 대통령의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고 전달받는 이런 우리 문화가 있는데 청와대 비서들이 계속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대통령의 목소리로 들리거든요. 호가호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것이 수평적 권위주의고 아주 좋게 해석을 해주신 우리 김성한 위원님의 말씀도 일견도 그런 새로운 문화가 오겠군 하지만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신권위주의 호가호의 문화다 이렇게 봅니다. 청취자 7030님.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2846님은 자유한국당은 얼른 국회로 들어오셔서 국민을 위해 논의를 시작해 주세요. 여러 문제 있다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면 무엇이든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앞서서 김성한 의원께서도 국회 복귀해서 논의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 지난 5월 4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3차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고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고사성의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엉망으로 만든 엉키게 만든 사람이 그 일을 풀어야 한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정말 어렵게 만든 민주당이 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왜 장애투쟁을 갔습니까? 제1야당, 170위 써가지고 제1야당을 놔두고 범여권 정단들끼리 선거법을 개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런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숫자 모자로 가만히 있어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패스 세대를 압령해서 이런 우리 당이 장애투쟁에 나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문밀 총장도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위험에 빠졌다. 이런 판단 속에서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호소를 국민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민주당이 원천 무효 주장 부분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부분을 들여서 국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을 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가 아직까지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들은 오늘 새롭게 원천 무효한 마음으로 의론할 그런 결단을 민주당이 내려야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이 사자 성언은 적반하장이 훨씬 더 맞겠죠. 또 결자해지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이 결자해지를 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국회 날치기 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되 다수 의사를 일방적으로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2012년에 자유한국당이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들어놓고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때문에 장애투쟁을 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적반하장이든 결자해지든 자유한국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본인들이 만드신 국회 선진화법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 선진화법을 바꾸시는 걸 먼저 하시든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명분 없는 장애투쟁인데 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실까 이거 혹시 황교안 당대표께서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하신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한 편으로는 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께서는 혹시 이것을 좋아하실지 모릅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별로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자유한국당 스스로를 소위 국회에서 고립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 마음속에서도 고립이 될 수 있다 이런 점까지를 감안하셔서 저는 조건 없이 빨리 국회로 들어오시는 게 결자해지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환 의원님 말씀은 우리 당 보고 굴복하고 도로라 이렇게 아무도 줄 것이 없다 이런 입장 같은데요. 법은 정확하게 법을 만들 때 재정정신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을 만든 취지는 법을 제출해놓고 그것을 논의하다가 논의가 하다 하다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번에 법은 보면 의안까지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도 한 번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 지정하는 거예요. 신속처리안건의 법의 정신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제1야당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한 거죠. 이렇게 어떻게 협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당을 걱정하는 게 걱정은 뭐 걱정을 해 주는 거는 김성환 의원님의 인품을 믿고 그걸 걱정해 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국정운영에 포괄적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정부 여당이 지는 겁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지라고 정부 여당이 있는 겁니다. 여당이 지금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도록 온갖 나쁜 일은 다 해놓고 그냥 들어와라. 말이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반하장말을 당대표님도 잘 쓰던데 이랬으면 안 됩니다. 결자, 해지 이 마음을 갖고 국정에 임해야 된다. 그 역사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0 주요진 임기 동안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당수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정현장에 가보면 너무 심하다. 독재 아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이가? 이런 데 대한 많은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의 체제가 망가뜨린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야당 제1야당 존중한 그런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결자 해지돼 적반하장이 지금 계속 치열하게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짧게 한 말씀만 올리네요. 네. 김성원 의원님.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패스트트랙은 이번 그러니까 20대 국회 내에 이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는 여야 4당의 의지이지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와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내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북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혁신위는 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독립성을 갖춘 스포츠인권기구 설립을 권고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찰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강혜종 씨입니다. 네 먼저 미세먼지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1세제곱미터당 59마이크로그램이고 세종과 경북 43마이크로그램 등 40내지 50마이크로그램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내일도 대기의 질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는 충청도 기준으로 위쪽은 양호하고 충청 이남 지역은 나쁨 단계인 곳이 많으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짙어가는 산천이 뚜렷이 보일 만큼 가시거리 확보도 넉넉하게 되고 있고 하늘도 티없이 맑습니다. 기온도 적당해서 최적의 기상 조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대구 23도 등 18도에서 25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날씨 비슷하겠습니다. 맑은 뒤에 오후에 구름 양만 늘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전국적으로는 최저 기온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아침에는 예년 기온 수준 약간 밑돌겠지만 낮에는 예년 수준의 기온에 맞춰지겠습니다. 서울 22도 등 18도에서 27도로 내일도 오늘처럼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일부 전남, 경남, 제주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3도, 습도는 13%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박소영 씨입니다. 사고 여파를 크게 받는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테로 잠실 쪽 방화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양방향 모두 1차로가 막혀 있어서 정체가 심합니다. 특히 지금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 이전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하고요. 이후로 성수 부근에서도 전 시간에 있었던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성수에서 동작 사이 차가 많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성수 부근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2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정체가 심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중부 내륙강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뒤로 7km 고간 정체가 매우 심하니까요. 미리 오해라셔야겠습니다. 반대 양평 쪽으로 충족 분기점 부근에서도 작업 때문에 밀리고 있고요. 감곡 부근에서도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양방향 모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죽전에서 수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시사 본부 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화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1442번 쓰시는 분께서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니까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고 안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여러 분들께서, 청취자께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취임 2주년 맞는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이면 만 2년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정지지율이 50% 육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율 40%를 회복했다. 한편으로는 또 자유한국당도 지금 최고의 지지율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먼저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수치와 추세를 보면 여야가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면서 양측을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중도층이 머물러지지 않고 또 여당을 지지하고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세 결집이 선거철도 아닌데 세 결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과정에서 중소정당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유축되어 가죠. 이런 출시가 있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의식 속에는 정치적으로 거대 양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책임에 대한 문제 때문인지 몰라도 양당제를 선호하는 의식 흐름이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하여튼 양측이 모두 공의 세 결집이 생산할 건 세 결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그려봅니다. 김상원은? 네. 5월 9일이 선거일이고 5월 10일 날 2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 속에서 소위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해서 2년이 됐는데요. 국민들의 많은 지지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성과가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대목도 있어서 앞으로 사실상 2년이 거의 반한점에 가깝기 때문에 기존의 2년을 잘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또 열심히 채우고 또 성과가 있는 건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인 것은 기존의 역대 대통령의 2주년에 비하면 꽤 높은 수치인데 그렇다고 이게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혹시 국민들의 마음이나 혹은 국민들의 불편한 점을 잘 못 헤아리는 건 없는지를 겸손하게 되돌아보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부터 열심히 국민의 마음속에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원내대표 선거 있습니까? 네. 세 분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신 상황이죠? 원내대표에 대해서. 네. 이인영 의원이 1번이고요. 또 노국래 의원이 2번, 김태년 의원이 기호 3번으로 해서 열심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게 그냥 국회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처럼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면 쉬운데요. 확실히 대의원 선거라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세 분들하고 다 개인적인 취소관계나 이해가 있어서 함부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무슨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7338님. 자유한국당은 이 상황을 독재라고 하는데 너무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420님. 국회의원들의 싸움에 왜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민생법안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할 일은 하면서 투쟁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말씀을 여쭤본 이유가 그래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꾸려지면 또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자유한국당도 그걸 여러 가지 분수점으로 봐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어떻습니까? 새 지도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전국에 대한 해법 구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상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쨌든 전국의 분위기는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도가 구성되면 새로운 어떤 해법들이 모식될 수 있다고 일반 구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게 하나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 또 이번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무기라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김승환 의원이 말씀하신 집권 2년차 지나가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제가 딱 하나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사를 한번 읽어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취임사?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 보면 좋은 말을 다 들어있습니다.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 승자도 표자도 없는 동반자,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 취임식 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집권 2년차를 한번 돌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 4일 날 북한이 9.2년 대통령 보고 우리 대통령 보고 오지랖 늘게 중재자 이런 거 하지 말았고 이렇게 참 못할 말을 하더니 또 취임 2주년 며칠 놔두고는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여기 논란이 있다고 그러죠. 미사일이냐 아니냐, 발사체냐, 신형 유도 무기냐 이런 데 이 모두가 카테고리 속에는 영어로 하면 다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을 왜 발사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논란이 있는데 제가 평생 이 분야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있을 때는 미사일은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미사일을 가진 나라가 미사일의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려 했는데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은 미사일 끝에 얹을 수 있는 중량, 산두 중량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고 또 사거리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신형 공중무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미사일의 능력을 강화하려는 이런 군사적 목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물론 보도되겠지만 요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사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우리 핵무기를 사용할 때는 손으로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사일을 실거나 폭격기 실어서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능력이 강화는 바로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상황을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봐야 된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핵 능력, 핵 사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성환 의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대북 제재 위반은 해당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죠. 다만 이 도발의 성격을 어떻게 볼 거냐. 기존 한우위 회담 등을 포함한 북미 회담 또 남북 간의 약속을 근본적으로 파기하자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체로 전문가는 협상을 파기하기 위한 적극적 도발로 읽혀지진 않는다. 그렇지만 기존의 한우위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빅딜이 있어야 제재 해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북한이 동의하기가 어려우니 소위 올 12월까지 열어놓은 북미 간의 회담에 일종의 협상의 방식과 내용을 좀 달리하자고 하는 일종의 소극적 도발이자 그것과 관련된 메시지를 낸 거죠. 다만 이것을 이런 군사적인 실험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다.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우리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는 옳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북한과 우리 남한이 일종의 대통령께서는 함께 살아야 될 생명공동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만 괴멸되는 게 아니라 남쪽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의 방식이 아닌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나가자고 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올 하반기에 굉장히 주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라든가 이런 걸 두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력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정환 대표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굴종 대북 정책의 결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승준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가 발표하고 난 뒤에 바로 미사일이라고 했죠. 미사일을 하고 나서 40분 지난 이후에 발사체로 수정했는데 기술적인 검토의 결과인지 대북 정책이 고려한 건지는 제가 국방위를 통해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국방부가 미사일로 했다가 발사체로 바꾼 부분 이 부분만 해도 군에 대한 신뢰가 말이 아닌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말 속에 우리 정부가 좀 안도하고 위반한 거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건 폼페이오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폼페이오 첫말이 ICBM은 아니야. ICBM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 그럼 동맹국의 한국의 안전에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폼페이오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국방부가 여러 가지 지금 신형 예를 들어서 신형 유도 무기 이 표현도 북한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미사일 쏠 때마다 이런 붙이는 게 있어요. 무수단이라는 지역에서는 무수단 미사일, 대포도에서는 대포도 미사일. 이분은 호도에서 속기 때문에 호도 미사일인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게 탄도 미사일이냐 또 크루즈 미사일이냐, 순항 미사일이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이미 다 이렇게 북한이 말하는 신형 유도 무기도 영어로 하면 미술로 돼 있어요. 미사일로 돼 있어요. 미사일 범죄를 더 가기 때문에 또 정부는 평화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국방부와 합참은 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북한에서 강력히 규탄화와 항의하고 남북한 합의를 위반한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꾸 위반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리는 일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30초 정도만 김성원 의원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참 편한 대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과 미국이 조금만 엇박차가 나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뭐라고 하고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의 성격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하면 그건 또 달리 표현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거듭 얘기하지만 적극적 도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대미 협상을 위한 소극적 도발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너무 허들갑을 떨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시 44분 지나서 저희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허심탄회한 여러 가지 속내 들어보는 정치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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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